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데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중배입니다. 팝콘 큰손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돈 잃은 사람 특징 팝콘 큰손님은 주식 갤러리에서 부회장님을 하시는 분인데 주식 관련된 거의 자료만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주식 고수시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따로 쪽지로 물어보셔도 그때그때 보시는대로 확인하시면 바로 답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1번 주식으로 돈 잃은 놈들 특징 1번 특징 1번에 다시 1번 주변에서 두배 먹었다는 소리 들음 2. 주식에 관심 가지고 계좌 만듬 3번 바이오 종목 차트 보면서 저점 고점 이거 보고 여기서 사서 저기서 팔면 3배 하면서 행복해로 돌림 4. 이미 자기는 3배 먹었다는 마인드 5. 3배 먹을 거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음 6. 저점인 줄 알고 샀더니 저점 주쿠요미에 걸려서 계속 떨어짐 7. 마이너스 12% 손절 8. 다음날 임상 통과 기사 이것이 이제 초짜 초짜 주식 처음 접했는 놈들 특징 1번 그리고 특징 중에서 두번째 특징 1. 유튜버에 단타 존나 잘 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천번 2. 단타는 오히려 지수 안보고 그냥 팔면 끝이라 안전하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고 함 3. 뭔가 맞는 말 같아서 백만원으로 단타 시작 4. 이상하게 수익이 나지만 손실이 조금 더 큼 5. 전체적으로 보면 읽고 있지만 6%의 수익 때문에 나도 소실이 있나 하고 멈추지 않음 5. 장 끝나고 당일 매매일지 보니 회전률이 3000% 기가 막힘 생생정보통에 나온 맛집 회전률 저리가라임 6. 잃어도 소액이라고 자기함냐 하면서 계속함 7. 나중에 보니 마이너스 600 찍혀있음 8. 무한반복 이것이 두번째 패턴 주식으로 돈 잃은 놈들 특징 두번째 패턴 세번째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패턴 1. 연상랠리 따라가려고 상한같은 종목 상 따시전함 2. 사고 종토방간이 제2의 심풍제약이니 삼성중공후 10연장 잡자니 분위기 좋음 3. 그것말고도 이 종목에 좋은 점 듣다보니 진짜 그런 것 같음 4. 장종료 5분전 3분봉 차트가 긴 눈물로 울기 시작함 5.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안팔고 기다림 6. 마이너스 20% 지키고 종토방간이 안판새끼 비읍시읍이라고 함 7. 오픈채팅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니 300명이 초상집에 와있음 8. 다들 걱정말라며 위로하지만 한 새끼가 나타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말해주지만 강태당하고 다같이 비난 시작함 9. 마이너스 40% 손절 10. 다음날 PDA 승인기사 11. 집안 물건 부심 요것이 세번째 패턴입니다 주식으로 돈 잃은 놈들 패턴 세번째 패턴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잃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함 둘째 유튜브에 추천 종목이 있어 들어가니 진짜로 오름 셋째 종목 추천 찾다가 리딩방 들어감 넷째 처음에는 추천 종목 의심해서 소액으로 사다가 개 잡주로 10% 먹으니 눈깔 돌아감 5. 추천 종목 불매수 때림 6. 마이너스 7%로 방장은 기다리면 오른다고 함 7. 마이너스 10%로 방장은 추매하라고 말함 갈로 열고 나는 풀매수 상태라 이미 돈이 없음 갈로 닫고 8. 마이너스 16%로 방장은 더 추매하라고 말함 갈로 열고 난 이미 풀매수라서 돈이 없음 갈로 닫고 9. 갑자기 호재로 15%를 올랐지만 나는 추매 안에 물려있음 다들 수익을 내고 나갔지만 나는 조금만 더 오르면 탈출해야지 생각 10. 본전까지 오기만을 시간을 걸렸지만 막상 본전이 찾아오니 욕심이 남 3% 수익 내고 팔려고 했으나 개기다 폭락함 11. 방장 욕하니 강태당함 12. 다른 리딤방에 다시 또 찾아들어감 13. 무한반복 주식으로 존망된 사람들의 패턴 4가지 패턴인데 보통 거의 순서대로 하나씩은 다 겪어보는 과정입니다 이분이 아마 주식 전문가로서 팝콘 컨소님이 거의 본인이 엄청나게 겪었던 인생사를 적어오신 것 같은데 거의 뭐 딱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중간에 특징 1부터 10까지 있으면 3, 4번에서라도 멈추셔야지 피해를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그냥 여기서 그만 두셨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본전 생각하다가 골로 가시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패턴 이상으로 우리 팝콘 큰손님의 또 올려주신 요청 게시가를 보았습니다 저희 코몽에 대한 또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이버 카페 코몽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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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